모르겠어 모르겠어 내 몸인 칸에 무얼 적을지 우리는 정말 바보인가 봐 바보인가 봐 만약 내가 틀린 답을 적어버린다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봐 겁이 나 난 무서워서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알맞은 답이 떠오르지 않아 고장이 나버렸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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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